7월 28일 대법원 인천연수월 선거 무효소송 판결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대한민국 언론은 절대 안 다룬 겁니다. 다음에 나라가 골로 가면 모두가 공범관계였다 이렇게 아마 비난받을 겁니다. 선거 부정 여러분들 없다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길을 차고 다 다니는 겁니다. 정말 참 납득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민경욱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네요. 6개월에 끝내도록 돼 있는 선거 무효소송에 대한 판결이 무려 27개월이 말인 7월 28일에 내려진다. 이 엄청난 소식을 대한민국의 언론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아니 그 재판 옛날에 끝난 것 아니었어? 라고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언론이 썩어도 너무 썩었다. 언론이 썩어도 너무 썩었다. 이 뭐뭐들아 너희들은 언론도 아냐? 당사자인 민경욱 의원의 처절한 그런 항의입니다마는 언론만 썩었습니까? 정치인들은 얼마나 많이 썩었습니까? 1년에 수천억 여러분 예산을 쓰는 중앙선거관리나 지역선거관리원회는 역할이 선거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보신 때는 뭘 했습니까? 아니 선거를 뭡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여러분 짜가지고 그걸 돌려가지고 숫자를 만들어서 국민 함께 발표를 해 준 거 아닙니까? 위조 투표자가 그렇게 많이 쏟아져 나와도 대한민국의 여러분 검찰이 선거사범을 수사하는 공공수사부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단 한 번도 여러분들 수사다운 수사를 안 했지 않습니까? 이야 정말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 만정이 떨어져요 만정이 국가의 기강이라든지 정신이라든지 다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제 뭘 가지고 국민들 함께 뭡니까? 호소할 겁니까? 부정이란 것이 또 동바다만 부정입니까? 옳지 않은 일이 흐르는 강물처럼 차고 넘쳐가지고 범람을 했는데도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원로란 사람들이 다 입을 다물잖아요 어제 이영작 박사로 80째된 통계학을 젊은 날 공부해서 미국 대학에서 가르쳤다는 분도 일체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뭐 화내면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나라가 부패가 나중에 어려워지면 다 각자가 담당해야 될 몫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꼬라지를 어떻게 벌고 살겠습니까? 가짜로 국회의원 된 친구들이 뭐죠?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신문에서 보면서 차라리 모르면 그냥 넘어갈 건데 뻔히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게 참 같지 않게 보이겠습니까? 나는 이미 정신적으로 나라가 망한 상태라고 봅니다 선거가 여섯 번째 뭡니까? 엄청난 부정선거가 일어난데도 이 사회가 이토록 침묵할 수 있고 무관심할 수 있으면 그거는 개돼지 취급을 받아도 관계없는 겁니다 다음에 개나 돼지 취급을 받더라도 억울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람은 합당한 대우를 거기에 맞게끔 받으니까 저도 이번 정도까지만 하고 그 다음은 손 털 겁니다 이거는 뭐 개전에 정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서울법대를 나왔을 거고 천대엽 박정아는 사람이 아마 서울대법대를 나와 민윤숙 씨는 어딜 나왔는지 아마 이화여대 법대를 나오든지 했겠죠 이 사람은 조재현 덕수상구의 성중관대가 나왔을 겁니다 이 사람들의 판결을 어떻게 내리겠습니까? 그동안 행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미 맛이 완전히 가버린 사이인 겁니다 배운 놈들이 더 심한 겁니다 타라오 박사님이 미국에 계시는 미군인의 몸담았던 분이죠 영문으로 거를 기구하셨네요 사우스 코리아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2020년 일렉션에 대해서 선거 사기에 대해서 판결 내린다 이런 영문을 올렸네요 대한민국 언론들은 다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참 이런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정말 이 참 7월 28일 날 내리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재앙이 없으면 그대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번처럼 야무지게 선거 조작을 해가 걸려드는 기회는 앞으로 없을 겁니다 그럼 이것으로 보면 대한민국에는 공직선거는 모두 다 선거 부정의 일상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4.15 총선의 선거 무효소송 선거 공판이 7월 28일 오후 2시에 서초동에 대법원이 있습니다 하늘과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라 이거는 당이고 이런 것을 일찍이 받아들였으면 대법관들이 지난 2년 3개월 동안 그렇게 파행적으로 재판을 이끌 수가 없죠 법원의 정검물로 확보되어 있는 것을 위 변조해 가지고 원고 측 변호사들한테 제출하고 법원 대법원의 이런 보관 중인 그런 감정물들을 아무렇게나 훼손하고 재검표 여러분들 현장에서 사진을 못 찍도록 발강을 하고 투표지 무게를 못 달도록 발강을 하고 투표지 여러분들 길이를 못 째도록 투표지를 못 만져도록 야단 법석을 지우고 웬만한 것은 다 뭡니까 맹백한 위조 투표지도 다 정상 투표지로 넘기고 그런 짓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들에게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한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좀 실망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본인이 갖고 있는 말은 소신껏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4.15 총선은 전면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4.15 총선 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 후보별 이런 득표수를 조작하고 위조 투표지를 적당히 투입하고 법원 점검을 여러분들 보전이 떨어진 그에 대한 투표함을 완전히 갈아치워 가지고 그것을 법원에 제출한 거 아닙니까 어제 여섯 번째 여러분들